드디어 우리 엑소가 둘 또 함께해 주십니다 나눠 끄도록 하십시오 우리 카이 씨는 아이고 아이고 비슷하네 지금 비슷하네 비슷하네 세윤 오빠랑 머리도 뺏다 세상에다 머리도 똑같고 손이랑 백형 어쩌다 마주친 두 눈빛 두 군데는 핫빛 이러다가 죽겠네 해주세요 맞았으면 좋겠다 맞나? 제발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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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't believe you've done this 핫빛 왔다 핫빛 왔다 야 대박 핫빛 핫두 군데에는 핫빛 그래서 어? 뭐지? 뭐지? 어? 뭐지? 뭐지? 대박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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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찬열 씨 힝힝 힝힝 이별보단 힝힝 힝힝 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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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베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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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나는 너무 Here's my Jesus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예 수 출 gene 예~~~ ㅠㅠ 예.... 이윤이 이름이 뭐였지? 네 für가 ㅅ ㅁ 수만 수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스 선생님 잘 계시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만 알OS 난 니는 노래 아니야? 분명히 주장이가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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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효 블락비 블락비! 잭팟 잭팟 청정! 뭐야 맞아! 뭐야 맞아! 저 와서 이런 노래였어? 오! 잭팟! 다 가져갑니다! 블락비 어떻게 된 거야 블락비? 딱새우와 함께 대결 펼친 가수 카이의 절친 절친이 있지 않나요? 네 있습니다 누군가요? 태민이 태민이요 카이의 절친 라비입니다 진짜로 가스 진짜 꼬달아 자! 좀 좋았어 한 분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популяр 지난 뭐에 совсем 청리를 두고들아 이렇게 너무 차 찬렬이가 라비 씨가 랩을 뭐에 가위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혜리 씨가 앞에서 찬 씨? 찬 씨도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트와이스. 예스 올 예스. 차녀. 블락비. 아. 하지 말라고. 네. 백현.